충남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 1,020건 가운데 38%인 391건이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 발생했다며 산악 안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. 특히 이 가운데 해가 진 뒤 길을 잃는 사고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 추락 사고가 124건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급적 늦은 오후 산행을 피하고 산행 시에는 보폭을 좁게 하거나 지팡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